자기 집에 놀러온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수원시 권성군의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20대 여성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112에 아는 동생이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에 여자를 찔러주기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그걸 듣고 내가 범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11일 A씨의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무겁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